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0일입니다 이낙연씨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야당 중에서도 잘 좀 괜찮은 사람으로 좀 봤는데 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까지 갔다 와가지고 사태의 엄중함을 본다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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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나 했었고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거나 달려들지 않고 곤란하면 이 먼지가 튀기지 않게 쫙 멀리서나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과 윤석열은 방탄의 사돈지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방탄을 했습니까 방탄할 무슨 탄환이 있습니까 169석 탄환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방탄을 했다고 민주당하고 사돈지간이다 하고 이 직격탄을 날렸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방탄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언제 방탄을 했습니까 민주당과 윤석열은 방탄 사돈지간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비판하기는 좀 미안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끼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 정도로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꿈꾸고 정치하려고 그러냐 이거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공부나 좀 하는 게 학자나 되는 게 나을 거다 갔다 와서 민주당 이재명 하나 이기질 못해 가지고 멀리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엄사태를 엄중하게 본다 뭐 이런 소리만 하는 이 사람이 뭐 좀 그래도 야당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많이 좀 이렇게 저변 확대도 좀 시켜주고 이랬는데 이 양반 보니까 민주당과 윤석열은 방탄의 사돈지간이다 아니 백석 가지고 무슨 방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방탄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 말이나 짓거려대고 있어 이 이낙연이 이게 행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재명 견양 발언을 합니다 아 이런 사람이 무슨 이게 무슨 언론인 출신입니까 언론인 출신은 좀 기계도 있고 좀 뭐 단호한 데도 있고 사실 확인 팩트에 의해서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팩트도 아니고 순허위로 말이죠 이낙연 새로운 미래의 인재영입위원장이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한 정권 심판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과 정부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할 사람이네 이 충북 제천시 제천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 충북도당 창당대회 참석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그들 민주당은 수권정당이 아니라 집권 포기한 정당이다 집포정당이다 말 하나 만들어냈네요 집포정당이다 집포정당이다 민주당이 포기한 집권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공천하는 꼬락선이를 보자면 지금보다 방탄을 훨씬 잘할 사람들만 고르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갖고 방탄하지만 대통령은 겁권을 갖고 방탄을 해 방탄사돈지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한 걸 가지고 방탄했다고? 그러니까 이낙연이도 만약에 집권당이 되면 당 인원수가 많아지면 방탄하겠다라 이런 뜻인데 이재명처럼 이재명하고 지금 1년 동안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사퇴를 엄중하게 본다 이런 헛소리나 했었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무슨 리더라고 말이지 야당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잔뜩 혼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가라앉을 것이다 가라앉을 사람은 이재명하고 이낙연 둘이 가라앉아야 돼 당신도 보니 가라앉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 절박한 위감을 갖고 생전 안 해보던 일 신당 차리는 것을 오죽하면 저까지 나섰겠는가 이재명한테 꼼짝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말 한마디 바로 좀 하면 좋을 텐데 하지도 못하고 사퇴를 엄중하게 본다 그래서 사퇴 엄중 아니야 별명이 엄중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을 했다고 민주당 이재명이하고 사돈지간이다 이거예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이런 자가 무슨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차라리 조응천이 이원욱이 김종민이 그가 이낙연으로는 백배 천배 나은 것 같아 이 이낙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가지고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리저리 꿰부려가면서 재판을 연기하는 짓거리는 하지 않겠다 이제서 이제 이재명이가 막판에 몰리니까 이제는 뭐 좀 힘이 좀 나나 봐요 이재명이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만 비판하기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을 끼어넣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방탄을 했습니까 탄환이 있어야 방탄을 하지 인원수가 있어야지 저는 169석에게는 100석밖에 안 되는데 참 이 사람도 정말 하염 없는 사람이야 이 저 이낙연 이 사람도요 그릇이 쫑지 그릇밖에 안 돼요 이낙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사람 정치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매달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성기고 국민 가장 원하는 것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낙연도 싹수가 노랗고 차라리 조응천이나 이원욱이나 김정민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만 그냥 번질이 하고 사태를 엄중하게 본다 그러다 엄중 세월 다 보냈잖아 이재명한테는 꼼짝도 못하